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이제 잘 들리죠? 어.. 에토 형 오늘 감독전 참여하실래요? 참여하시나요? 일단 에토 형 신청해놓을게요. 이거로 두 번씩 도착해요. 예치 대장님 알겠습니다. 역력을 내리시죠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역력을 내리시죠. 역력을 내리시죠. 형님 오늘 아마 8시에서 9시에 진행하고 참가풍 100개 있어야 하니 감독은 아직 안정해졌어요 12시가 토스 7시가 테란 아 시바 멀티 먹으면 어떡해 너는 그렇게 쉽게 멀티를 먹지만 난 지면 안된다고 멀티를 먹고 뭐야 아니 어제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10연승 깨지고 다시 10연승 만든거 거든요 전담이 되긴 얘가 월티를 먹어가지고 12시라도 길막을 좀 해줄까 길러스 왜냐면 이거 원일러 바로 뜨면 피해 무조건 받는데 좀 길망을 해줄게 아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때 걸었네 좀 시간 끌어준다 그러면 안된다 너를 위한 희생이다 이거 아버님 오늘 감독전 하시나요 아버님 오늘 감독전 하시나요 저격차 마린 없이 전투 준비 완료 마린 어구로 좀 끌어야겠네 주시모 마린 어구로 좀 끌어야겠네 아홉시 힐프가 아홉시 하付가 아홉시 아홉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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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앞마당을 왜 먹어? 아니 아무리 죽으면 못 이겨 물량 딸려가지고 야 그냥 포토박을 하니까 드라므로 갔어 ㄴㄴㄴ 멈출 while 경고 – 아프지 않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목표 달성. 합성뼈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어디가 아세요? 어디가 아세요? 막아! 그것만 막아! 컷! 합성뼈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합성뼈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아 그리고 툭툭한 하나라니까 그리고 일단 막았어. 동시에 정보가 안 되는 것만이나, 하여간 엑셀에 지켜야 하죠? 아 제가 정보가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탈블릿은 도전을 중심으로 정보가 안 되는 것만이 많아. 너무 다른데요. 하여간 엑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. 를 확신하여, 연기시키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경고는 크리스마스에 착용하십니다. 아 내 말 듣고 포토했으면 안죽었을거 아냐 역시 말을 안되러 우리 공방용기 라운드 다 끝내겠는데 아니 다행이다 만약에 3시에 포토캐논 있어가지고 못끝냈으면 졌잖아 이거 3시가 센터에 포토로 해가지고 조질뻔했네 아니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감독전 할 때까지 상큼하게 가자 했는데 상큼하게 질뻔했다 조질뻔했네 나갔나 나갔나 굳둔했네 강조 준비 완료 강조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지요 공공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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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말 안들었으니까 해편네 불렀다 봐 왜 말을 안들어 말 들을수록 혼자 다 끝냈네 3시 끝내고 12시 끝내고 12시 끝내고 ि сти 얼 ?".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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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